경술생이 나는 우리 2월 4일생 박선희 오늘날에 들었으니 이 공판 짓자고 웬 고통이 없었겠느냐 모르는 것도 최고 모르는 무지한 것들이 신념을 생기면 이렇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한다 네 눈으로 화답 받은 적 없고 네 귀로 들은 적 없고 네 입으로 제대로 화문한 적 없는데 신이 어디서 오면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를 모르는데 받아서 해본들 답이 있나 앞이 있나 뒤가 있나 그래 주워 들었는 걸로 어느 정도 점을 보고 어느 정도 구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신에서 주지 않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되겠나 그리고 과거의 삶이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이 평탄하게 살지를 못했는데 내가 평탄하게 살고 먹고 남고 쓰고도 남의 집 가정을 이루어 주려면 힘이 드는데 내가 평탄하지 못했는데 평탄하지 못했던 걸 다 가리를 세우고 손을 세우고 공덕을 세워서 정말로 내가 이때쯤 돼서 부리면 되겠다 해서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 죄가 많아 내 업이 많은 것도 다 못 닦았는데 남의 업을 닦는다는 건 업을 성설이지 않겠느냐 그래 오늘날에는 이거야 저거야 있겠느냐 차례차례 제 차례로 송씨가정 김씨가정 이시가정에 박씨 제자 이집 저집에 다 벌려놓는 벌전이고 신고고 조상코다 두 가정을 못 이루고 두 가정 세 가정씩 살게 했는지 그 조상이 원정도 못 푸니 그 중에서 제일 네가 그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일부 종사 못한 우리 박씨 제자를 보면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신에서는 그렇다 네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네 잘못한 게 손바닥으로 한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찌되었건 간에 차례차례 그 원정이 있다면 원한진 마음 뻔뻔한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냈던 마음 사심냈던 마음을 오늘은 다 내려놓고 진짜 자식들을 위해서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삼천공덕을 잘 들여서 어차피 너는 서산에 지는 애다 부모도 서산에 지는 애고 조상은 이미 서산에 졌고 그래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도단하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면 그만해야지 이거야 저거야 있겠냐 제자도 원정이 너무 많다 신이라 이름 짓고 앉아있지만 전부 다 제자들이 뻔뻔하다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너한테 해먹었던 제자들도 뻔뻔하고 지금 현재 생겨나는 제자들도 뻔뻔하고 과거에 살인을 했어도 제자고 남을 강간을 했어도 제자고 도둑질을 했다가 감방 갔다 와도 제자고 술집에 몸 팔다가 안되면 제자고 그런 제자는 없다 과거에 선이 바르지 않으면 현재에도 선이 바르지 않고 후자에도 선이 바를 수가 없다 그러니 선이 너보고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애들로 통틀어 얘기를 한다 그래놓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놓고 지 가정의 지도상도 모르고 귀신도 실을 줄 모르면서 신당이라 이름 짓고 실어놓고 엄마가 대신 되고 아버지가 대감되고 외할아버지가 신장되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노 신의 말씀을 못 내려받으면서 그런 일에 빠져서 어떤 조상이 어떤 귀신들이 각각의 제자마다 몫을 잡고 귀신당을 차려놓고 대가리 쳐박고 밀어라 하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지금부터 내 영혼도 울 시간이 없고 내 마음도 울 시간이 없고 널 새가 없고 실 새가 없다 아이들 보면서 가슴 아파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아무리 신이 태산 같은 신이 와도 엄마인 네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겠다면 신도 두렵지 않고 귀신도 두렵지 않다 선희야 안 두렵다 죽이실라면 죽이시라고 그러나 내 새끼들 바로 인도 해놓고 자기네들 먹으러 입으러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고 그때 데리러 오시면 벌 받겠다고 그래서 용기 잃지 말고 지금부터 차례차례 조상들이 다 합의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송시로 가정 안에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간날이라 그 옛적이라 산밤 물반에 많이 빌고 여기도 종호의 열협 때 할아버지 한 분의 할매 두 분이고 증조의 열협 때도 할아버지 한 분의 할매 두 분이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송시 가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송시 가정에 아들 자손 명이 없어서 명을 많이 빌어놨던 가정이고 형제관이 있다 해도 대중관이 있다 해도 남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가기가 힘이 든다 단명 사주가 분명해서 송시 가정 많이 빌었던 할머니 오늘날에 증조의 열협 할머니 들어서서 옛기인이나 내냐 네가 그 소리에서 제대로 나를 풀어줬어? 어? 한 번도 네가 제대로 풀어줬어? 잘못됐습니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송곳니가 멧돌같이 갈린다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놔둬놓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내가 저주를 해도 저주를 했다 이년아 어? 어떠바나 우리 가정인데 송시 가정이 어떠바나 가정인데 중국으로 유북줄로 만주볼판으로 다니면서 어? 우리가 한때 한 시절에는 황제 밑에서 일도 했고 대감신력도 가졌고 우리나라에서 파바를 띄워서 12번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외교가 사절단했던 우리 가정이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는 중국 할머니도 일본 할머니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할머니들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해서 노우면 죽고 노우면 죽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지키려고 일본 며느리도 보고 중국 며느리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줄을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송시 가정에 너희 시아버지 때 어? 다 대중간에 소중간에 쌈박질 났고 산수 이장 바람에 예배당 댕길 사람은 예배당 댕기고 어? 절에 갈 사람은 절에 가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이런 거 없다 하고 개고기를 밥 먹듯이 했던 우리 가정이다 어? 내 암울이 닦아가지고 우리 손자 어? 무신생의 우리 손자 저거 한번 건져 보자고 너를 점주를 해서 어? 그래 인연을 맺었다 내 후에 할머니 오대봉천 할머니 세준불사 일곱 칠성에 칠성당에 불을 켜고 제석당에 낮은당에다가 명공당에다 불을 켜서 사음신 할머니로 점주해서 너한테 저 아들 저 아들 점주해 주는 할머니 손길을 잡고 조상으로는 점주여래 어? 내가 왔다 내 후에 할머니는 무좌 할머니라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자식을 낳았다 어? 그래갖고 삶만 봐도 예부라고 물만 봐도 예부라고 옛날이라 그 옛적에는 이 명 한번 이어가 보자고 그랬는데 너한테는 이제 시어머니지 시 할머니 때까지는 빌었다고 너 시어머니 다 꺾어놓고 그래 시어머니 다 꺾어놓고 너도 다 꺾어놓고 저 새끼들 송씨가정에 저 대주하고 군자 저거 한번 살려보자고 신바람에 조상바람에 몇탈바람에 그래 그랬더니 심리나 천리가 도망을 가 얼마나 내 손자를 통해서 눈에 불이 나도록 니한테 욕을 해대고 들고 패고 기집질하고 술질하고 바람질하고 어 내가 산을 옮겨놓으면 니가 알겠나 물을 옮겨놓으면 알겠느냐 오로지 인간은 마주보는 사람하고 돈밖에 없는데 어 우리 저 대주 눈 돌게 만들었던 것도 우리고 한번 알아달라고 왜 내 때는 우리 할아버이가 급살같이 가고 우리 할아버이가 어 내한테는 남편되겠지 급살같이 가고 전쟁통에 가고 나가 없애고 나가 없애고 그래서 칠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내림으로 그 줄로 송머식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너를 점수해서 인연을 잡아줬을 때는 저 아들도 잘 키우라고 명없는 새끼니까 그래서 빌어달라 했어 니가 안 비니까 아이고 그래 명없는 거 명땜하러 가자 데리고 나가고 니가 안 빌어주니까 아이고 수 땜 하러 가자 돈 땜 하러 가자 여자 땜 하러 가자 바람 땜 하러 가자 그래 그게 뭐가 그래 잘못됐노 뭐가 잘못돼가지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노 어 이 과정 명당을 살펴보니 이렇게 원앙신 마음 앙심한 마음이 안 풀리는데 니가 뭔들 한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상이었던 거 닦아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지금 자카름다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